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잠시 비가 멈췄습니다.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아침 시간입니다. 그런데 비 맞추는다고 빈 먹이 없는 바늘을 던졌는데 어떤 놈의 물었나 한번 보시겠습니까? 이놈이 뭡니까? 까물치입니다. 까물치 어휴 크다. 그죠? 까물치 다른 고기도 잡힐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일단 운수가 텄습니다. 잠자리도 날아다니고 벚두기도 울고 자 찌는 던져놓은지 한 30분 됐는데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까물치로 오늘 매운탕거리 숙제는 다 했습니다. 아버님 맛있게 드실 것 같습니다. 여기는 금우산자락입니다. 자 오늘도 재미있게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